수아와 한동이의 소소한 사생활 수아와 한동이의 소소한 사생활 수아 언니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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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 수아 언니 차 처음 타봐요 대박 이 집 되게 안전하고 괜찮습니다 평화롭죠? 괜찮더라구요 수아 언니 운전은 실력 이 집은 썩어주는거야? 잠깐만 어른 좀 하나 주세요 진짜 웃겨 너무 웃겨 떠난다 어디로? 남냥주 멋있다 언니 신나보라 진짜 웃기다 행복하네요 행복하네요 행복해 깜짝이야 가자 달려 행복해 행복해 하늘 봐 뭐야? 확대됐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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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뻐 한 번 더 한 번 더 우와 진짜 예뻐 우와 귀여워 대박이다 우와 우와 매운 거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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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워 생장 우리 테이블 밖으로 옮겨 찌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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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아 우후 으응 으응 헉 너무 맛있겠는걸 한 번 뒤집혀야겠다 그럴까? 네 어머 어머 어떡해 여러분 네 고기가 네 국내산 한돈 하하하하 맞아 아까 사장님이 그랬었어요 가장 좋은 고기라고 하하하하 아 웃기네 이게 뭘 거 같아요? 하하하하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지? 스테랑방이 하하하하 아 안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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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마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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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습니다 하하하하 뭐예요? 언니? 언니 아까 이거 권해줬어요 이거 이름이 콜라보드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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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보드카 짠 짠 예이 이거 빠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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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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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봐 빠딱해 대박 이것도 이렇게 구우면 돼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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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톡톡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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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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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제 마무리 영상입니다 나중에 또 별 보러 가자 맞아요 끝